? 음. 맴돌아가 좋아. 으씨 이거. 하나님께 나는 늘 먹는데. 전화는 레모네이드. 어. 약간 그런 느낌. 레모네이드에도 바꿨다. 나 이거 좋아. 맛있을까? 향은 향은 괜찮은데? 김밥으로 맛있는... 라이브! 얼려 먹으면 맛있겠다. 라이브. 사과 먹을 수 있어. 그거야. 핍딕! 어묵! 여기 식감이 좀 나쁘지 않잖아. 호로록 젤리, 호로록 젤리, 호로록 젤리 식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도 나 궁금해, 이게 곤약젤리인가? 이거 왜 좋은데? 이게 맛있으면 좋겠지? 어 그러네 가방을 쏙 들어가니까 괜찮을 거야 얘는 곤약젤리 스페셜 에디션 차갑게 드시면 더 맛있다, 좋게 있네 근데 다 칼로리가 부담이 없어서 괜찮겠다 혈신 줄 해 스페셜 에디션 진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먹으면 되고 연한 거 먹고 싶은 사람은 그냥 청포도 먹으면 될 것 같아 딱히 먹어! 블루가일 먹어볼까? 나 근데 나는 블루베리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개치야 개치 얘 스틱 복숭아 있지? 얘 복숭아 있지? 그리고 스위트 피치 복숭아 시리즈? 어우 냄새 대박 편의점에서 캔에 백독 팔잖아 그 맛이야 솔직히 제일 기대해 복숭아 스틱 엄청 진한 거 같아 진짜 강 떨어질 때 개인적으로 자몽 엄청 좋아 보통 여자들이 자몽 좋아하잖아 맛있다 어 나 너무 좋아 복숭아 바로 치고 올라오잖아 여자들 강추 얼마 먹고 싶다고? 보자 2 아멜 진짜 탱글탱글하다 향도 좋고 칼로리도 낮고 제형도 약간 탱글탱글하고 입맛이 다 다른데 맛이 있다는 종류가 많은 게 난 좋은 것 같아 정도 정말 좋고 부분도 높아 저의 역사는 또 가득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새 방식과 다시 방식으로 한 번 오늘의 수능 8월